자, 들어오는 탁투자입니다. 뭘 탁투자. 자, 여기 있습니다.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뽑기 할까? 안될까? 오늘 참가하는 사람들한테요? 이 성격은? 코멘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이상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멤버랑 안전교육 이상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향하여 있는 매치가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바로 그래서 하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, 바랏 가십니다. 이만 죄송하면, 사격되려면 즐거워주세요. 워싱턴 워오오오! 진짜 너무 많았어요. 왜 이렇게 된다고? 그래 빨리 있어. 일찍 끼고 있을래? 아이 웬디! 생방이! 재환 경기 리액션 재환 경기 Yay! 재환 경기 재환 경기 재환 경기 아직도 2만이 났습니다 자,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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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그럼 빨리 해주세요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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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등이 되는 거죠? 오늘 실격자 3명이서 해봤습니다. 평소 했잖아요. 자, 시작! 오른쪽으로 할까요? 4